아 어 어 계속 안 됐네 아 클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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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나의 나름땡의 채넥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략 아주 어려운 거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 발 밑에 한 번 보세요 이게 뭐죠? 큐브인데 여러분들 오늘 각자 한 명씩 올라가서 여기서 춤을 성공해야지만 가능해요? 그냥 추는 것도 어려워요 오늘 집에 가시죠 오늘 몸이 안전 채민이는 못하고 오늘 나의 사랑의 시윤이가 채민이 목까지 열심히 해줄 수 있습니까? 네 한 명이 올라가서 성공하면 여러분들 시간 제한 없이 마음껏 오실 수 있습니다 오 오늘 근데 채민이가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매의 눈으로 지켜봅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너무 기대됩니다 자 시윤이가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 세 번째는 나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민이 잘 잡을 준비됐나요? 네 언니들이 하고 봐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전원 통과 시에는 오늘 채민이가 못 놉니다 네? 어차피 채민이 못 놀 자 기회는 단 두 번입니다 자 올라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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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멤버들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음악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올라갔네 오 오 오 오 갑니다 갑니다 오 오 오 의외로 잘하는데요 오 오 오 오 아 실패 자 자 실패 시윤이 두 번째 도전 오늘 이미 지금 저거 보니까 이미 실패인데 자 과연 우리 두 번째에 시윤이가 잘할 수 있을지 놀릴 수 있을지 바로 음악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큐 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 마지막 유행 콜렉 오 오 오 오 실패 실패입니다 아 자 다음 사랑이 이거 왜 가능해요 사랑이가 합니다 자 사랑이가 잘할 수 있을지 사랑이가 이미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가도록 할게요 자 준비 사랑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준비 시작 어 춤추셔야 돼요 춤추셔야 돼요 춤추셔야 돼요 춤을 추셔야 합니다 어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빨리 하세요 어 좋습니다 어 좋아요 더 추셔야 돼요 추셔야 돼요 안돼요 자 아 자 첫 번째 도전 실패입니다 사랑이 두 번째 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이 괜찮나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과연 워터콤콤을 놓을 수 있을지? 자, 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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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안 됐네? 아, 이렇게 앉는 동작이 많았었나요? 이럴수가! 자! 오오오오!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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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어나서 앉히면 돼! 근데 일어나서 앉히면 돼! 이럴수가! 일어나! 일어나!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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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멀리 볼래 요? 갑니다! 갑니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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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오! 자! 1절 지났습니다! 1절 지났거든요?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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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셔야 돼요! 과연 사랑이는? 사랑이도 실패! 마지막은 우리 나엘 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나엘이 지금 바로 실패했거든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음악 주세요! 첫 번째 도전! 나엘의 첫 번째 도전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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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돼! 뭐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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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춤이 뭐였지? 춤을 까먹었나요? 어 맞습니다! 어 잘하는데요? 어? 어 잘하는데요? 어 안정적이 돼요 지금? 어 립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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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지진 났어요! 갑자기 지진 났어요! 잘하는데? 어? 오!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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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기만 나왔거든요? 자 웅장한 음악 들어갑니다. 나의 마지막 도전! 나의 음악 주세요! 춤추셔야 돼요! 춤추셔야 돼요! 춤추셔야 돼요! 자 마지막 도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도전입니다. 속도가 서울 중 시내에 와우! 나의 음악 우리 가고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실패입니다. 실패! 미션 실패입니다! 자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가요? 가야죠. 어떡해요. 미션 실패하셨는데 어떡해요. 오늘 미션은 실패지만 여러분이 승나를 거치게 됐으니까 왜? 오늘 승판 채민이는 아무것도 안 했죠? 저 진짜 한 게 없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뭘 해야 되죠? 정말 봐요. 굿뿍 러비엄. 굿뿍 러비엄. 재밌어요. 클라이브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 That's what it's not for me. 가끔은 이렇게 돌아갈래 가끔 이렇게 멀리 볼래 손집을 필요 없이 걱정할 걱정 없이 한 번쯤 길려는 바쁠래 가끔은 이렇게 혼자 갈래 가끔 이렇게 내 맘대로 뒤죽을 필요 없이 고민할 고민 없이 그래가라 가줄래 내 맘대로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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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